으..뭐라.. 희영이! 와 가줄게! 이번엔 치즈볼! 흐흑! 와..진짜.. 아 이거 이렇게 냄새 나네.. 흐흑.. 흐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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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. 아.. 흐흑! 흠.. 흐흑 흠.. 흠흑.. 흠흑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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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. 흠.. 흐흑..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진짜 으윽 이거 가져왔어요 차라리 흐으으윽 후 체크 음 으악 으 foil 아 으 으 으 아 먹을 수 있을까? 아 손도 덜어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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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못하겠대 달아하지 마세요 형이 먹어줄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 달아줘 이번에 형이 실패했어 미안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